5문제 드릴 거고요. 3문제 맞추셔야 성공입니다. 네! 진실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많이 안 할게. 다음! 이거 미리 많이 뜯어놓는 게... 저기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누가 이건데? 아니, 이거를... 다음! 다음! 아, 이거 조금씩... 다음! 뭐? 아! 몇 개! 아, 이건 수론인데, 아... 근데 맞추면 대박이다. 찾아봐요, 찾아봐요. 이게 비슷한 거니, 지금? 아... 4, 5, 4, 3... 바쿠? 땡! 땡! 차트? 뭐예요? 네이클로버. 네이...! 근데! 네이클로버들이... 네이...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선호 형이 아이디어 냈어. 만약에 네이클로버면, 뜯어서! 손이나 이렇게 네 개를 올려도 되잖아. 뜯을 뜯어버려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래. 제가 대신에 공개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접어, 그냥 접어. 접어. 오케이, 됐다. 다음! 야, 이거 빠지. 받은 다음에 5초, 이제 받은 다음에 5초. 장난한다. 다음! 못 잡아. 이거 틀고는 못 잡아. 깻잎아, 깻잎아. 야, 라비야, 하지 마라, 이거. 다음! 저렇게 전달해줘. 정의 비행기? 종이비행기? 왜 그래? 종이가 아니잖아, 이게. 김 비행기요? 아니, 아니지! 왜? 땡! 이 정도 맞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맞게 해줘야지. 비행기인데 너무 많다.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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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비행기요? 진짜 비행기를 만들라고? 5인치 사진을 우리가 김으로 5인치 사진을 만들려고, 그래. 너무 맛있어. 대단하시네요? 이 문제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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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찢으려고 적었어